맨주 이거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빨리 어떤 이 중심을 잡지 않으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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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잡아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고 이거 맨주가 졌습니다 그것도 이제 2부 팀에게 좀 무너졌는데요 2부의 미드스브로와 FA컵 32강 경기 했는데 지난 새벽에 져가지고 16강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물론 승부차기의 패배니까 공식적으로 무승부로 기록되긴 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2부 팀에게 져가지고 16강 진출에 좌절됐기 때문에 이거는 좀 타격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져도 좀 그러긴 하는데 2부 팀에게 지는 건 좀 그렇지 않니? 결과적으로 그것도 이제 제이든 산초가 선제골을 넣는데 동점골을 얻어맞고 연장전 120분 가고 그리고 이제 승부차기 끝에 무너진 거니까 아 좀 많이 아쉬워하거나 야 이건 아니지! 라고 하시는 팬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맨주가 미드스브로와 이렇게 승부차기까지 가가지고 진 거는 7년 전에 한 번 있었어요 2015년에 리그컵에서 0대0으로 비긴 다음에 승차가 와서 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주가 아예 그냥 미드스브로에게 진 거는 17년 전입니다 2005년에 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거든요 그런 미드스브로에게 이번에 결과적으로 무너져가지고 16강 진출이 좌절된 거니까 좀 타격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멤버가 에이 좀 뭐 이렇게 노트에 돌려가지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멤버를 보고 있는데 이번 새벽 경기에 뭐 호날두라든지 뭐 제이든 산초 레시포드 부패 포그바 바란 맥와이어 나올 만한 주전급 선수들이 다 나왔습니다 골키퍼의 대야 정도만 딘 앤더슨으로 이제 로테가 좀 돌아가고 나머지 포지션은 나올 선수 다 나왔다는 얘기는 낭립감독 입장에서도 이거 잡겠다라고 한 건데 안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볼 것은 왜지? 이런 거죠 경기 분석하고 왜 맨유는 안 됐을까 분석과 이유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와 정말 골 결정력이 멸망 수준이더라고요 골을 너무 못 노트인데요 기회는 많았지만 맨유가 이번 경기에서 때렸던 슈팅이 모두 30개입니다 30개 굉장히 많이 때렸죠 미들스부르가 이번 경기에 때린 슈팅이 6개예요 그러면 맨유가 상대보다 무려 5배나 많은 슈팅을 때린 거죠 그런데 한 골 넣는데 그친 거고 또 상대에게는 한 골을 허용을 해서 얻어맞은 건데 코날두 PK 놓쳤죠 부패 사실 거의 그 정도는 넣어줘야 되는데 골대 좀 비어있는 상황에서 골대 맞춰가지고 레시포드도 이날 결정력은 정말 그 정도 때려도 적지 않게 때렸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호날두 혼자 이번 경기 10개의 슈팅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골도 성공시키지 못한 거죠 아까 PK 실패한 거 포함을 해서 경기 끝나고 나서 했던 얘기가 가장 큰 충격은 호날두였다 우린 호날두를 비난할 수 있을까? 물론이다 그는 골을 성공시켜야만 했다 딱 로이킨 다운 이야기죠 여하튼 이렇게 지역지에서도 그렇고 로이킨도 그렇고 호날두의 어떤 골 침묵이라든지 결정력에 대한 지적들을 좀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맨유 입장에서는 동점골을 허용했을 때 상대의 핸드볼 파울에 대한 그 이야기는 할 수는 있어요 이제 그 왼모어 선수가 볼을 딱 트래핑하는 과정에서 자기 맞고 왼쪽 팔에 분명히 공은 닿았습니다 그 볼이 이렇게 거쳐서 동료에 갖고 동료한테 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뭐냐면 만약에 팔에 맞은 그 공이 즉각적으로 골대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왼모어의 의도의 여부 고의성의 유무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맞았다는 그 자체로 이거는 노골 처리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즉각적으로 골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맞고 동료에게 연결된 걸 동료가 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따져야 되는 게 뭐냐면 어? 왼모어가 그러면 고의적이었어? 의도를 가지고 팔을 뻗거나 팔로 공을 때린 거야? 이걸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즉각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무조건 뭐 팔에만 닿으면 이거는 노골 처리다 요거는 아닌데 이게 아니더라도 봐야 될 거 그렇다고 한다면 의도는 봐야 되잖아요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쨌든 의도 있게 의도로 갖고 볼을 때렸으면 그건 핸드볼이니까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죠 그래서 지금 지역지나 아니면 뭐 데일리메일이나 이쪽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지금 장면을 보면 확실히 왼모어에 이렇게 된 상 딱 닿았기 때문에 야 이 정도면은 이거는 핸드볼 아니야? 라고 이제 하는 얘기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경기는 뭐 그래 판정에 대한 문제 핸드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메뉴가 못했다 2부 리그 팀을 상대로 해서 이 정도면 할 말 없다 판정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얘기하는 건 어쩌면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좀 더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현재에서 나오는 거를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요약되고 있어요 하나는 여전히 스쿼드가 정리되지 않고 있다 스쿼드의 어떤 질서가 여전히 막 어지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번 겨울에 정리는 좀 됐어요 마시알 떠났죠 반더빅 떠났습니다 하지만 뭐 필존스라든지 링가드와 같은 선수들이 여러가지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몇 명의 선수들이 더 있어요 근데 나가지 않은 상태잖아요 링가드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는 이제 야 그래 낭립과 얘기해서 떠나는 게 어느 정도 됐었는데 무산됐잖아요 뉴캐슬건 이런 게 무산되면서 이번 경기 앞두고 감독님 이적과 관련한 스트레스가 너무 너무 커가지고 저 지금 경기에 집중을 못하겠어요 휴가 보내주세요 그래서 실제 휴가를 보내준 거잖아요 랑립 감독이 경기 끝나고 얘기했더라고요 아 링가드만 있었으면 조금 더 스쿼드 운영이 숨통이 좀 튀었을 텐데요 이런 얘기를 좀 했던데 여하튼 여전히 나갈 선수들 들어오는 선수들이 조금은 더 정리가 좀 돼야 된다 그런데다가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카바니 같은 경우는 우루가이 대표팀으로 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린우드 그 뭐 이제 있잖아요 문제가 좀 크게 터져가지고 경찰 조사를 지금 받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지금 맨요가 구단 차원에서 무기한 출장 정지 처분 징계를 때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린우드도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좀 복잡해요 여전히 정리가 잘 안 돼있다는 게 하나의 문제고 두 번째는 로이킨의 표현대로 하자면 전술의 캐릭터가 여전히 잡혀있지 않다 그리고 경기 내용적으로 보면 리더십에 강력한 게 좀 부족하다 이런 경기에서 팀이 확 이겨야 되는데 그럼 누군가는 막 으쌰쌰하고 막 끌어가고 막 파이팅 파이팅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누가 그러고 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러면서 전술적으로도 락닉 감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뚜렷한 전술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데 그게 확실히 시즌 도중에 급하게 오다 보니까 지금 맨유 선수들이 하나의 어떤 락닉 감독의 전술적 컨셉 안에서 체계적으로 탁탁탁탁탁 움직이느냐 그러지 못한다 여전히 전술적으로도 무질서하다 그거를 여러 감독들이 여러 자신의 루트로 뽑은 선수들이 섞여있고 그다 보니까 낙립 감독이 원해서 뽑은 선수들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혼종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전술적인 컨셉이 여전히 맨유는 정신이 없다 무질서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여파가 어떻게 될지는 스쿼드 정리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술에도 컨셉이 좀 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일정이 이제는 폭발적으로 시작됩니다 맨유가 남은 게 FA컵 떨어졌으니까 유럽 챔피언스 리그 16강 아틀렛코 마드리드랑쿠스입니다 그 다음에 프리미어리그 지금 4위죠 굉장히 그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가기 위한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4일 뒤에 버니 경기를 시작으로 사우스 엠튼 브라이튼 리즈 이 4경기를 11일 동안 치러야 됩니다 굉장히 박박한 시간 동안 경기를 치러야 돼요 그리고 그 프리미어리그 4연전 끝나면 바로 아틀코 마드리드와의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맨주 이거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빨리 어떤 중심을 잡지 않으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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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잡아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France dan 4 rue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